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전국장로회연합회와 합동전국장로회연합회가 18일 새해된 교회에서 분열한 지 4년 만에 합동축하감사회배를 드리고 합동을 공식 선언했습니다. 양장로회는 성경과 총회헌법이 가르치는 장로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등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약속하는 합동선언물을 발표했습니다. 원 어게인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소강석 총회장은 한국교회는 연합하지 못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면서 양장로회가 다시 하나를 이룬 역사가 한국교회에 확산돼 원 리더십, 원 메시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.